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한다는 거에 그게 이점이죠 원정이면은 게임상으로는 체력이 또 딸리고 조금 실제에서도 원정이니까 홈 어드벤테이지가 또 관중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들 원정 가면은 다 남용만 하고 있잖아 여기 다 맨유팬이잖아 지금 거의 아스날팬 존나 조금 있고 르마 병신 르마 제이의 링가드 이러면서 지금 욕 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코망 병신 코망보다 마샬이지 블라시 치면은 러시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뭔가 오우 나이스 얘 루나르손 너무 잘해 레노 쓸 필요 없어 굳이 레노 후보로 써야겠다 와 봐봐 다 막잖아요 링가드 살 생각 있냐고요? 추호도 없어요 한 번 썼으면 됐지 링가드를 사면은 스토리 자체가 링가드에 쌈 싸먹혀요 축구 선수가 몇 명이 있는데 베이린 르마 제2의 링가드 있잖아 아우바컬 아우바컬은 아예 안 보이네 앞에서 어그로는 끌어주고 있다 어 보인다 보인다 호우 자 아 이기고 있어 물병 던지기 좀 해봐요 주먹 흔들기 가자 자 포그바 아 좋됐다 아 좋됐다 우리 달림이 막아주실 겁니다 진짜네 진짜 막았네 막을 양에서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왼쪽 그냥 센터백 뭐야 이건 옵사 아니야? 아니네 와 카바니 미쳤다 솔직히 박싱데이인데 리버풀전 이기고 맨유 비기는 것만으로도 잘한거지 어우 역시 8.6 오바메양도 안 보이죠? 처맞을 애들이 정말 많군요 르마는 꼬리라도 넣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성공하고 30초 넘었어요 구츠 베이린 올려 아이고 올려 올려 오 올렸다 구선방 뭐야 이 새끼 어 메시가 받았네요 메시 아자르 이모빌레 순이었네 대체 어떻게 이겼냐 저번에 저번에 메시가 2등이었어 라메호 어 뽕치한다 이제 나가라 어 어떻게 1년만에 아예 다른 사람이 아 무리치 들어왔고 드디어 우리의 지루가 들어왔어요 자 딥라잉 포워드 내가 모셔오라 했는데 이렇게 알아왔네 오 괜찮네요 야 4개 반이야 별이 70억밖에 안하는데 얘 사오자 어 미친돈인데 400억주라 하네 무리치랑 아부바카르랑 또 한 명까지 이렇게 이렇게 배틀 붙여야지 이적시할 때 딱히 필요한 포지션이 있나 우리가 뭐야 메이틀랜드 나이스는 아 충분한 출전시간 안줘서 근데 베이린이 너무 잘해 나갈래? 더 좋은 애가 있지 않을까요? 460억에 이 정도면은 더 좋은 애 사올까? 후보로 사오자 베이린이 너무 확고한 주전이니까 너무 후보가 400억이면 개쩔지 400억이 뭐야 600억에 팔아야지? 어 600억에 팔아야지? 뭔데 아 베이린은 왜 아 베이틀랜드 나이스랑 싸웠단 말이야 하하하하 지시바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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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마스 파티가 오른쪽 풀백이 가능해? 파티 쓰자 아 파티 있다 2군 끌어쓰자고? 그게 더 에바 아니야? 우리 2군 볼래요? 자 우리 팀은 오른쪽 풀백 2군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야? 알레비오수 어 오예고케 레비레잉 들어보셨습니까? 다들? 오른쪽 풀백 후보로 추천해주세요 후보로 여러분 리스 체임스는 주전이잖아요 첼시 달롯 다그바 오리에? 근데 오리에 3경기밖에 못 뛰었다 올해 오리에 괜찮은데? 후보 근데 존나 싸야 돼 아 1200억이 말입니까? 네코 윌리엄스 올려나? 허어 네코 사오자 얘 리버풀에서 밀렸네 아예 아 2,100억? 미친 괴일 아 파티가 아직 안 돌아왔구나 아프리카 메이셔스에서 어떡하지? 그냥 메이틀랜드 쓸까? 그래 메이틀랜드 쓰자 몸값 좀 올려라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자 마마무 라인 갑시다 마르티넬리 르마 무리치 마마 북란단던덕이 뒤졌다 토트넘 감독은 참고로 비엘사 감독입니다 우리 무야호 해버려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공격 막 존댔다 나이스 마르틀넬리 아 마르틀넬리 너무 잘해 저거를 시발 코망이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마르티넬리 르마 무리치 나이스 무리치 지루 역시 제2의 지루 제대로 보고 왔다 완벽해 이게 전술을 위한 선수 구입이죠 와 진짜 지루네 오케이 르마 또 올립니다 가르시야 시발 홈런 때려 어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북런던 더비임에도 불구하고 케인 어 안 돼요 어 공 가는 게 은돈벨레라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난 들어갈 거라고 봤어 한 3초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손 댔는데 아깝다 세계관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피파입니다 어 오 마르티널리 어 족밥 어 대야 잘 아 대야 아래 요리스 잘 가고 마마무 미쳤어요 그냥 누가 패스했냐 르마야 아우 미쳤다 마마무 너무 잘한다 오케이 무리치 후치 크으 무리치 진짜 든든하게 잡아준다 뭐야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락 어 어 꿀대랑 2대1 패스 하네요 결국 이런 경지에 다 달랐네 르마 크으으우 니코스는 마마무 어 르마가 아예 전반까지 올라가서 슛까지 야 메이트랜드 널스 손흥민 다 끊어내는데 뭐 또 연기하는 거 봐 야 미쳤다 진짜 마르틴을 이동합니다 우리 팀에 끝났네 제일 기분 좋은 북런던 더비였네요 같이 먹으러 간식들때문에